안녕하세요. 다양한 리뷰로 가득참이 다리미입니다. 오늘은 남자 보정나시를 리뷰해볼건데요. 이 제품은 글랩모먼트 폼앤코어 슬림 바디수트입니다. 기장이 길고 소재가 무척 부드럽습니다. 색상은 화이트와 블랙이 있고 통기성이 좋아서 땀 흡수와 건조가 빠르더라구요. 뒤집었을 때 등쪽 모습입니다. 이 보정나시는 신축성이 정말 좋은데요. 그래서 사이즈를 타이트하게 선택하시는게 좋습니다. 저희 남편은 편안하게 맞았지만 조금 보정이 되더라구요. 예쁜 호텔을 만들고 싶다면 꼭 입어보시기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